너와 나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시인의 곡을 따라서, 다음 공연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 7번째 공연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인 선생님의 말씀 듣고, 선생님? 하나요? 선생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저의 연주를 지켜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가지란 장르가 대중적이지 못한 점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관심을 갖고 오셔서, 연주에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 전통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더 다짐해봅니다. 연주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준 우리 주캉 문화생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송씨를 지어주시는 석천 김태국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글씨를 멋있게 써주신 가산 선생님, 그리고 늘레랑 로테리클럽 회원 여러분, 서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말없이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사랑하는 저희 남부님, 그리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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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에 남사람이 누구나 백목당 올라가는데 우리 동생 다 무더니 날라산 올라가니 질렀습니다 날라산 올라가니 질렀습니다 날라산 올라가니 질렀습니다 날라산 올라가니 질렀습니다 날라삼 나 맘에 맘에 나 사랑이 오므나 저 날은 꿈은 꿈은 너무너무한 이 꿈은 꿈은 꿈과 나를 살아나 정연, 정연, 그리도 실도 울고요 나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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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이 오므나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네 조금 빠르게 여러분도 가시는 길 흥겹게 발걸음 돌아서 가시라고 조금 흥겹게 저희 박수 조금 빠르게 쳐서 한번 가겠습니다 얼씨구! 네 단주 응 어찌는 개가 오가 울고요 멍게 어게는 손맹이 흥리리리리 얼씨구야! 네 나는 안으여 우리 숨쉬는 더 울고요 다슬다슬이나 밤을 맘에 나 사랑이 오므나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